파이팅! 서로를 격려하면서 준비하시고 여자분들 손 잡으시고 자! 시작! 아! 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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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이러니까? 자 떨어지면 안 되고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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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나고! 이쪽으로 여자! 시작! 이 쪽이 쪽이! 발이 쪽이! Phoenix! New York! 힘써! 힘써! 아! 야 이렇게 해서 강두팀 사랑! 떡볶이는 매운맛을 먹고 사랑은 유치한 맛에 하는 법 최강의 닭살 커플을 뽑는 게임 사랑은 사랑! 오늘 이 게임 정말 기대가 돼요 공중전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심리장 비스동기가 있습니다 두 커플이 들어가서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사랑의 미로를 낳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사랑은 통화 중 커플이 각자 심박기를 차고 닭살 멘트로 서로의 심장박동수를 올린다 두 사람의 심장박동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팀이 승리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다가 만약에 저 두 분 지금 강두씨 하고 보셨어요 신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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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쪽은요 서로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게 반면 저쪽은요 저쪽은요 격정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 오 좋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지금부터 심장 박동수 올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저희 아래에서 첫 번째 커플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MC봉 황보라 들어가십시오 두 분이 어떤 교감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 안 쉬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자, 지금 한 105와 112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미러 나눠주세요 보라야, 지금 밖에 비가 오니? 안 와요 이상하다 근데 우리 보라는 이렇게 촉촉할까? 112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는 쑥스러운 거죠 네 네 세상에는 다양한 우유가 있어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그리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나는 널 사랑해, 알러뷰 알러뷰 여자분은 떨어지고 남자분은 올라가면 치아갑니다 여자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 글쎄, 뭐 밥 먹는 일? 돈 버는 일? 엠시몽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시 올라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래요 보라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넌 가만히 있기만 아마 겨울에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온다면 봄은 오지 않을 거야 오 오 오 쟤 진짜 원수이처럼 매달려 있다 깜빡이에요 아 두 번째 커플 본인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자, 윤정수 지애 커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유가 있어. 넌 꾸정물 우유. 오빠 좀 더 시간이 좀 더 크게. 너무 가까이.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준비 기록으로. 네, 네,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미러가 아니라 어떤 위협을 줌으로써. 뭐 제 인생입니다. 겁조사 사기. 다음 커플은 제이현주 씨. 지금 말이죠? 올라가자마자 바로 심박수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비슷하게. 120대. 제가 아까부터. 네.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많이 마셨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똑같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제 가슴이 너무 불타고 있어서. 네. 실패 없이. 안 돼. 지금도 타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유가 있어. 방에선 안 됩니다. 방에선 안 됩니다. 지금 말이죠? 시간 없어요. 자 두 분 심박수가 아주. 두 분이 어울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저한테 뭐 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손 한 번 잡아봐도 돼요? 143번. 143번. 손 한 번 잡아봐도 돼요? 143번. 올라간다. 143번. 143번. 1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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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 라는 맛있는 하고. 잡아주세요. 이거 155. 151번. 혹시 같이 수영장을 갔는데. 네. 물에 빠지시면. 네. 제가 인공 호흡 해드려드릴께요. 예. 지금 해 줄 수 있어요? 뭐야. 뭐야. 해줄 수 있어요. 아 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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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285점 최고 ок. 죄송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찍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가정스러운 짓 들였죠. 아 나 지금 이동국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지 이러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죠? 하수는 어떻게 바꿔 드릴까요? 바로 바꿔주세요 아 또 송수로 바꾸겠다고요? 사진도 한창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뭘 바꿔달라 랄리야 바꿔도 돼요? 장난한 거예요 자 다음은 비 하수 우리 비가 또 부드러워요 여기 뭐라 했잖아요? 이야 미사 한 번 날리면 한 140 갈 텐데 어떻게 해봐요? 또 밉니다 또 밀어요 고영웅씨를 또 밀어요 네 아 어 때립니다 쭉쭉쭉 미안해 미안해 미쳤나 버튼 보다는 높습니다 준비하시고 사랑의 민호 나눠주세요 유암 슬리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게 왠지 그러니까 여자분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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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을 봐 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실패죠? 첫 번째 작전?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야 해 봐봐 다시 세상엔 여러 가지 우유가 있어 넌 군의 꿈이야 우리 사귀죠? 우리 사귀죠? 우리 사귀죠? 저거 안 떨어집니다 춤을 배는 데 올라가니? 저희 첫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이요? 아유 떨린다 이거인데? 아유 떨린다 이거인데?